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들을 그래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시 차원에서 복음의 높이, 너비, 길이, 깊이 이 깊이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죠 저는 이 충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만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오제송을 내려오는 영천상킬레오 깍 찼어요 내가 거의 성경증하냐 한 시간 내가 기도했느냐 뭐 빡 찼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기도가 좋았어 이제 퇴근 시간이 술집에 안 가고 이쪽으로 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좋으냐 이게 계속 했더니만은 내게 응답이 오는데 굉장히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은혜를 그리고 내게 굉장하게 사실적인 믿음을 줘요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사실은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몰랐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증만이에요 이게 믿음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에요 이 충만 속에 있으니까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만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 행진이 됐어요 그런데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말씀이 좋아서 주로 처음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을 봤지 그런데 이상하게 막 이 어떤 이 성경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 말이죠 이게 막 오는 거 있죠 신기한 걸 느꼈어요 세상에 이제 이 능력과 이 힘과 이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운 게 없죠 두려움은 커녕 말이야 이제 막 손에 힘이 풀린 거죠 이야 이 생활을 한 1년 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내게 또 큰 은혜가 임했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 역사 나를 가르치고 역사 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예수 믿고 5개월 맞다 깨달았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다 한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요 꼭 내 옆에 와서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다가 제가 1년 반 만에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정식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리 모셔 놓으니까 또 여기도 굉장한 또 은혜를 주는 거죠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거는 계속 오는 거죠 사실은 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믿음 충만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인도 받으니까 이 삶이 굉장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마무리 소유주 그분이 돈 다 가져있고 그게 믿어지는데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게는요 이상하게 요한모음 19장 30절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 안 그랬는데 가끔 시험이 오고 사람 약간 넘어서기 힘들고 또 이상하지요 가정을 약간 또 문제가 넘어서기 힘들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 깨달라고 예수는 그리도 인생의 결론 끝 정말 저는요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사도행전 특히 요한모음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도가 인생의 결론 끝이란 말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여기에 또 매혹됐죠 나는 동부의 강단을 맡고 있잖아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치 않으면 성도들은 거기로 갑니다 내가 인본주의 있으면 인본주의 따라가고 내가 율법을 쓰면 율법을 따라가고 내가 신비를 쓰면 신비로 갑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 강단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사실화되어 가서 그래 이것도 좋았지만 이것도 진짜 모든 결론이니까 그때 내가 52살이었어요 목해 16년 했어요 많이 했죠 뭐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올인하고 싶었어요 완전 올인하고 싶었어요 또 올인하는 게 또 간단하잖아요 전도자로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초창기에 나와요 예수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막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하수 토요일 주일날은 또 부산 동삼제일교회 가고 뭐 그러고 또 위목사 따라 해외 다니니까 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수시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뭐 하시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참 저는요 지금 28년째 아닙니까 지금 29년이죠 이제 30년째입니다 굉장한 적이 응답이 왔어요 뭐냐 고난의 주님 오셔서 내 인생 모든 거 끝났다는 거예요 고난의 주님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죄하고 너 상관없어 너 세상에 있지만 세상하고 상관없어 너 이제는 말이지 사단하고 상관없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도 세상 그 더러운 물결이 내한테 못 오죠 내가 사탄이 그동안에 내가 많이 속했지만 이제는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있겠냐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나는 복의 근의고 하나님의 형사이고 나는 자녀고 아니 주님께서 이걸 완전히 끝내주고 끝나고 나서 지금 보좌에 보좌에 가 계신 그리도 왕선 이제 제사장의 그 어마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엎으라고 왕적인 힘을 내게 주고 제사장의 힘을 주고 이 정말 선진의 힘을 주는 거 있죠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있죠 결국은 세상은 뵐 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그분은 만물을 발 안에 두고 있는 그분이 내 아내 오셔서 나를 토해서 당신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세계보금화죠 사보금서죠 이야 이거 깨달았는데 얼마나 엄청난지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예수 믿어보니까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거 있죠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자꾸 업시키는 거 있죠 내 신앙을 자꾸 키우고 가는 거 있죠 여기에서도 역시 주님이 내 자신을 자꾸 업시키는 거 있어요 여은지 지금 뭐 이제 30년 되고 나서부터 또 그사지만 찾는 사람들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또 하나님은 이 보금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가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 보금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제가 깨달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펼쳐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단순한 보금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보금 아닙니다 보금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이 높지요 만물 위에 있으니까 만물 위에 있으니까 그리소가 만물 위에 있으니까 높지요 사실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발 아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보금이 얼마나 넓었냐 넓지요 모든 이방인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보금은 땅 끝입니다 굉장히 이 보금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죠 그만큼 이 보금은 땅 끝까지 그리고 이거는 아주 길입니다 이건요 이 세상은 이제 문화가 휩쓸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지금 2, 3, 7 뿐 아니라 지금 5천 종족의 그게 문화가 완전히 떡을 치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가 허가 문화가 이제 우리는 이 보금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전 세계를 뒤집습니다 지금 세상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사탄이 거짓하고 있잖아요 또 보금은 앞에서 깊이가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보금을 깊이 찾아보면요 결국은 사단과 싸웁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보자만 해도 얼마나 했습니까 보자가 나온 지가 벌써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려고 미래 7천 지도자를 찾아서 이제 마지막 사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보호자의 힘도 있지만 이게 이 보금이 얼마나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이 전부 다 이긴 세상 것을 말하죠 이 세상 서밋 여러분 이 만물 세상 모든 것 여기에 세상 서밋 대단하죠 통치입니다 뭐 통치 알잖아요 지금 대통령 유시아에서 통치자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귀신의 능력도 그렇고 또 주권이 굉장히 굉장합니다 이 지금 세상 만물을 자주 의지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요 미국 전국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도의 발 아래에 있다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리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으며 미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리도의 발 그날을 장교한 주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현장에서 찌달리고 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우리는 행편없이 짓밟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귀신성교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복원 가진 내가 누군가를 그러면서 우리는요 교회 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도의 몸입니다 그리도의 몸입니다 몸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죠 부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문의 초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그리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만물이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너무 못 살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저는요 내가 오산서 개청하면서 느낀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수 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야 하나님 것들이 다 자기 것들인데 말이야 그들의 사는 걸 보면요 이야 비참하구나 아닙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발 아래에 우리 만물이 세상 것들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뭐 웃고 지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 받으면서 간끼가 흐져버렸어요 천지의 할아버지 것인데 말이야 또 내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 내 자녀라 누구 나로 손 댑니까 삶 못 댑니다 그리도의 사랑에 끊을 자 없습니다 주님의 소리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소입니다 그리소가 교회의 머리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었니까 주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을 대단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쭉을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에베스 1장 3절에 에베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둔다고 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벌써 인간의 께 이런 결과가 되세요 당신이 형상을 닮은 인간의 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령 충만함 신령한 복 믿음 충만 능력 충만 뭐 그 외에도 전부 다 그거죠 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가지고 너를 충만케 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한다 여러분 세상이 충만해 난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의 길에 서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이 충만 마귀 충만 세상이 충만인데 어디에다 손을 댑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충만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십니까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 충만 되어갑니다 뭐 순회 가보니까 순회는 하나님 불을 소원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주더라고요 전도하라고 제가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막 귀신들인 사람 붙이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귀신보다 넘기게 내가 더 커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주잖아요 그렇게 죽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겠어 만물을 충만케 하겠어 대단한 사람이대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막 절절매고 말이야 요 사탄들이 마이새끼들이 말이야 불신자들이 말이야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요사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손 대면 그 사람 죽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밀립니까 진짜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 하나는 충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것에 충만이 돼 있어요 다른 것에 이 다른 것에 충만이 돼 버렸다니까요 다른 것에 충만이 되니까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급한데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 서미스로 어두움의 말에 정사건세가 세상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개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호를 줘서 우리를 충만케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지금 교인들이 말이죠 다른 게 충만 돼 있어요 다른 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피 바르고 홍해바들 지나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인본적인 모습에끔 농사도 못 지켜 만들고 우물도 못 파고 길삼도 못 타고 아십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전부 성막을 바라보고 그것도 늘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저들의 마음은 어디에 아직도 고생 땅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생 땅을 이요 그 고생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농사도 짓고 규삼도 하고 고기도 주먹고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정말 그 사단에 속해서 각인뿔이 채제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얼마나 무서웁니까 세상에 40년 동안에 하나님껏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요 마음은 고생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무서워요 사탄이가요 너는 내 손에 길들어졌으니까 네가 구원은 받겠지만 내 손에 못 빠지는 않는다 지금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쉬웠어요 그냥 은혜에 파묻지없어요 사실적인 믿음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이니까 그것도 다른 세상 보러가 않고 오직 바이블 속에 있는 그 성경 속에 엮어가는 내 인생이니까 그거 쳐다볼 거 없잖아요 그건 지난 거고요 나하고 해당 없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정부의 옷과 같이 날 가지고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4차 산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그거 전부 다요 옷과 같이 날 가지고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그 인공지능이 우리하고 우리 싸움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진흥을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겁낼 거 없어요 삼단체 겁납니까 우리 발밑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요 지금 그런 것에 엉켜가지고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냐 복음이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서 만물 위에 있는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어떤 신령한 복을 쏟아주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우리만 아니고 우리가 충만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아닙니까 그리고 넓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늘었느냐 지금 이방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정말 에베스 말이지 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지 아닙니까 공중분세를 따라오고 있는 사단이 지금 속해져서 사단 따라가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귀신 성기고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선생님이 결국은 저주와 재앙의 길은 나지 지옥까지 갈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홉성입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237개 나라뿐만 아닙니다 5천 종족까지 다 가야 됩니다 어디 이 보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금이 땅 끝까지 갈 때 이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 보금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전 이방 보금 가진 자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8절에 무슨 말 했습니까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보금이 이방인에게 땅 끝이죠 땅 끝까지 이 보금이 이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에요 계획입니다 휘브리지 3장 9절에 하나님 계획입니다 들렀잖아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이 경륜이 어떠한가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1절에는요 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을 전도해 보자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 바울같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죄에 대해 이 청량할 수 없는 이 보금자라고 그 은혜를 넘치게 보여줬잖아요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이것뿐 아니라도 이것뿐 아니라도 내가 보겠거는 하나님의 명사이고 자녀 이런 나는 진짜 나만은 사람 없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 믿고요 이 은혜 받으니까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요 엄청난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별것 아니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진짜요 더욱이나 내가 아니고 주인 대신 주님이 엮어가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댈 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기에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댈 자 있습니까 손 못 댑니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 굉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금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청량할 수 있는 이 보금 전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삼았다 일꾼을 삼았습니다 에베스 3장 7절입니다 우리를 일꾼 하나님 나는 가만히 삼은 7천 이야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정치 지도자라면 사무엘이라면 나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을 위시해서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을 살리내는 전문입니다 굉장하거든요 정치가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세상은 정치 전문 우리를 일꾼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생각하세요 아직도 수준이 말이야 세상 동네 쳐다보고 사람이나 엮어가고 말이야 돈이나 몇 번 뜯어 쓰고 말이지 또 서로 의지하고 말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 세계에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100%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엮어간다는 거 그뿐 아니라 여기 오니까 더 해요 더 나는 눈곱만큼도 걱정할 일이 없어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목해 주인이라 그래서 제가 목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름 볼 적에 김동훈 목사가 자기 보금 하나 알라고 말이야 교회 핑계치고 말이야 막 계속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되는데 그럼 교회가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올해 교회가 더 커졌어요 5년체부터 보금에 끌어보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졌는데요 세상에 300명이 2천명까지 되어버렸어요 2천명 알죠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건축을 하냐는 게 세상에 지금 이게 예배당이 말이죠 이게 내가 30년 끝나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 보금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기쁘던지 이런 말 하나님이 교회도 지어주시고 교회 지어주셨잖아요 그것 보입니까 세상에 제가요 장로를 세우고도 장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나는 계속 훈련 들어가고 보금속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장로가 100명 이상 근사 안수심사에 가서 중직자가 300명이 됐어요 아십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금 계속 끌이 붓고 이제 보금을 통해 현장에 눈이 열리니까 나도 전도해야 돼 싶어가지고 보금부 훈련 좀 받으니까 이제 막 전도자로 일어나서 돈국에 세상에 말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지금 5년 동안에요 5년 동안에 우리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첫해 4,600명 매년 3,000, 4,000명 어느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30년도 안 됐지만 제가 정말로 나부터 보금속에 올인해야 되었다 이랬는데 하나는 보여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벌써요 코로나 상관없이 지금 안산에다 방 두 개 얻어가지고 숙소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산에 내 집을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전도는 하고 있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를 얘기하지만 금년에 정말로 이제는 끝난다 이제 내가 30년이 마무리되니까 물론 나도 하나님께서 이미 거의 다 결론을 주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왜 저를 세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세운 줄 믿습니다 내게 응답이 오면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실적인 응답이 올 줄에는 그 응답은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정인으로 서는 거요 그 내 새복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강선호의 목사님이 목사님과 만납시다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강단의 메시지 한 거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내가 보면서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목사님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부러웠나 하니까 목사님은 삶 자체가 삶 자체가 그러니까 누리고 목회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같이 하면 그렇게 행복한 목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장애는 지금 한 10년 됐대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만큼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남은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양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당신 대단하다 물론 이 목사 메시지를 계속 듣겠지요 내가 뭐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됩니까 내가 전도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또 강북에 있는 어떤 78호 넘어선 목사예요 그 목사와 할 그 박 목사인데 핵심을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보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만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커피숍에 가니까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만카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 동국의 메시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도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매주 유목사 메시지 말할 것도 없고 동국의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목사님같이 나도 그렇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이 양반이 너무 행복하대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냐고 내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한 10년 들었으면 됐어 당신 성경 봐봐 정확한 복음이 나와 당신이 엮어서 이제 보내줘 동국의 메시지 안 해도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준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동국께 영향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영향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동국께 잘했을 거 아닙니다 왜냐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에 올인해서 나부터 복음은 결론이고 인생 결론이다 나는 전도자 만나기 전에 벌써 이 두 가지가 안 되게 사셔야 된 사람이 그따가다가 위 속에 들어가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즉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스 3장 10절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무너지는 교회 병든 교회 남의 말하는 교회 속에서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 속에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그런 성도 발도 못 붙이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그런 성도 때문에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안 돼요 이상 그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교회 맛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오산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세인 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몸에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이방 오천 종족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칠천이라니까 칠천 칠천 사모일 우리 한국만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칠천 사모일 칠천 오바다 로마 16장 인물 칠천 미래 지도자 이걸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이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순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교사를 갖다 각 나라 다 파송하려고 했어요 돈은 하나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교사들이 언어도 안 되지 문화도 안 되지 이러니까 가서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럴 것 없다 우리 교회 속에 전도자를 키워가지고 순회하면서 외국에선 그 나라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해나가서 그 나라 살릴 전도자자 우리가 찬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생각을 안 하죠 이건 하나님이 칠천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 이 문화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 문화 봐요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떡 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에베스 4장 17절에서 19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한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며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며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세상은 사탄이가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도 소실은요 있습니다 에베스 4장 21절에 우리도 구섭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구섭이 있어요 벌써 여기에서 우리도 살았기 때문에 이 구섭이 벗겨지지 않는 거죠 문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품 물었어요 복음 속에 누리면 그 문화가 자식들에게 갑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그건 피할 수 없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 문화는 어느 낙이냐 오천 종족까지 싹 파고드 갈 수 있는 것이 이 문화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삐체사라니까요 우리는 삐체사랍니다 사실은 에베스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삐체사녀 지금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삐체라 삐체사녀를 증명하라 삐체여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느니라 우린 삐체입니다 여러분 삐체사녀 에베스 5장 8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속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빛의 영광이 빛이게 되어 있어요 말로도 빛이고 얼굴도 보면 빛이고요 빛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지만 지금 빛이 아니죠 이게 문화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식 부모는 이래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 애들이 말 안 해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안 따라오면 자기 손해거든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좋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문화로 형성되죠 그래서 너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 생각해봐라 이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말 와서 내 인생 다 끝나고 왔잖아요 더 고마운 것은 내 인생 살러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에베스 5장 10절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내가 사는 인생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 살려가고 있는데 너 지금 또 나를 책망할 것 시간 나를 그냥 두면 아닙니다 나를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할 적이 삐치로 오지요 책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를 책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삐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에베스 5장 5장 11절에서 14절 목사님 이리 와봐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큰일 나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식 다 망아 당신 만난 사람 다 버려 하지마 책망 아닌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너무 지금 다른 것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열어줘야 됩니다 사람 소리 안 듣습니다 그동안도 잘하고 있는데 뭘 하고 내가 사람 소리 듣습니까? 내가 행위 좋은데 안 그래요? 좋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중에 지나봐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좋은지 합니까? 그때는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런 길로 가니까 내 자식도 그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삐치 자녀는 삐치 자녀답게 살아야지 삐치 자녀가 돼가지고 자꾸 말이야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엉켜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나 아직 그 사람을 물리도록 할 겁니까? 내가 사탄의 통로는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통로는 문화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하면 내가 옛날에 말썽꾸리 교회에서요 진절머리 느꼈어요 입만 열면 목사 욕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죽이니 사태질하고 불신자들이 훨씬 나아요 불신자들은 끼딱끼리 노니까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 사람은 막 이 사람 저산 다 모이라니까 혼과 소리도 해요 정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에베스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랬겠습니까?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하다보며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세월 빠릅니다 금방금방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동북회는 금년에 끝을 보려 그래요 제가 제게 30년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를 세운 것은 우리 동북회의 양을 예세웠고 동북회의 양은 전부 7천 사이로 왔단 말이야 더 이상 거길 안 가고 이제는 진짜 올인해서 7천 사모엘로 7천 중직자로 7천 이제는 미래 지도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깊이 보는 게 뭡니까? 깊이 보니까 이게 싸움이야 사당과 싸움이야 완전히 사당이 세상 현장을 자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어디에 불렀습니까? 지금 이 땅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근세입니다 지금 누가? 정사 근세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 허감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정사 근세 위에 누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여기에 뭡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위에 마귀가 마귀가 이 짓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혈과 육으로 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닙니다 그 위에 무섭게 지금 정사 근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이런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세를 깊이 보잖아요 이걸 깊이 봐야만 여기 안 속히고 여기 종로를 안 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깊이 못 보면 여기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 교회와서 교회를 깽판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겁니까? 원내에서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원내에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따로 놀아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상지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사단의 속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로 그리고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되죠 우리 지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손 댈 적 없잖아요 우리는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는 나를 통해서 저 오천 종족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이 복음 아닙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따가다 말이야 예수 그들은 인생의 결론을 딱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의 이웃에 사는 사람들나 여러분을 혹시 못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는요 이건 기적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런 좋은 교회와 가지고 왜 다른 것에 충만한 애기야? 왜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있나 이 말이야? 누구 좋아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 이 사단과 전쟁은 24시입니다 이건 졸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게 지금 공장합니다 그래서 24시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생각보다 새롭게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꽤 돼요 그런데 바로 내가 유튜브를 보면요 그건 뭐 한 300명이 지금 새벽 메시지 듣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구시기도도 또 쉽게 말해보면 배가 한 60, 70명 한 200명 가까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내가 주일 메시지 봤습니다 지난주일에 주일 메시지 전체 메시지가 우리 와서 예배도 보는데 전체 메시지가 1부에서 한 500명씩 들어요 전체 메시지 아시잖아요 모든 메시지 전체 메시지 그리고 2부에도 한 600명 이상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도 보지만요 전체 메시지 이만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말씀만 듣는 메시지를 또 듣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당히요 우리 동북에는 메시지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곡기도 오늘 아침에서 보니까 추석이 지났으니까 설이 지났으니까 조금간이 딱 새곡기도 끝나고 딱 열어보니까 120명이 들어왔어요 금방금방 들어와요 그만큼 지금 우리 동북에는 모은강 금년 안에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과 같이 단 한 번의 결론 날 수도 있고 금년 안에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딱 마음 담고 나가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집권까지 엮여오면서 이제 미래의 칠천 제자 또 오바다나 로마스 같은 칠천 제자 또 그러면서 사물이 같은 칠천 영적 지도자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시대에 저 237개 나라뿐 아니라 5천 종족까지도 전문을 파고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